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6% 경제성장률은 무척 높아 보이지만 중국에는 대단히 중요한 일종의 마지노순과 같이 간주되어 왔습니다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성장률이죠 중국 안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리그창 총리가 한 가지 고백을 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휘중으로 예상보다 중국이 심한 성장통을 앓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웬만해서 중국의 최고위층이 우리가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틀어놓을 수는 없죠 리그창 총리의 고백은 중국 경제가 현재 만만치 않은 그런 역경에 놓여 있다 그런 추측을 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중국의 6% 성장 불가론입니다 일부에서는 2019년 3분기에 중국 경제성장률이 5%대 후반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7월과 8월에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4.8% 각각 4.4% 증가하는 데 거쳤습니다 8월 달에 4.4% 전년 대비 4.4% 증가는 17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중국 지도부의 서열 2위이자 중국의 안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리그창 총리도 6% 성장을 유지하는 것 중국 사람들은 바오류라고 하죠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9월 15일 날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이렇게 리그창 총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제정세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6%대 성장률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 리 총리는 그 이유로 세계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거세어지면서 중국 경제가 하방압력, 저성장압력을 크게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를 비롯해서 상당수의 경제 예측기관들이 내년 또는 5%대 성장에 거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경제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도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적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은 17일, 18일부터 금융회사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낮춥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대형은행의 지준률은 13.5%에서 13%로 중소형은행은 11.5%에서 11%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번 지지율 인하로 모두 한 150조원 위안하로 9천억 위안을 자금을 시중에 푸는 거죠 1%대 성장률을 목전해 준 우리로서는 중국이 참 부럽죠 6%대 성장해도 저렇게 호들갑을 떠니까 그러나 1990년 개혁 개방이 실시된 이후에 한자리수로 성장률로 떨어진 시점이 2011년부터입니다 그리고 7%대 이하로 떨어진 것이 2015년경입니다 그렇게 보면 중국 정부에게 6%대 성장률이라는 것은 상당히 저성장상태를 뜻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국 성장률 둔화에 대한 해석 그리고 앞으로 전망을 한번 해보죠 중국이 고전하는 반면에 베트남은 중국의 고전의 반사 이익을 한껏 누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선전시가 베트남 북동부 하이퐁 지역에서 운영하는 중베트남 경제무역협력구가 있습니다 일종의 중국 산업단지죠 중국 선전시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한 이 경제특구는 2018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기업이 5군데밖에 입주를 안 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중순 정도 되면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전자부품 기기 제조업체를 비롯해 가지고 중국 기업이 모려 16군데 정도 몰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떠냐 이곳이 공장 세우기를 원하는 중국 기업이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지난해 7월 무역전쟁 개시 전보다 8배 정도 쇄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을 시작하면서 미국이 의도했던 바는 세계 전략 가운데 하나가 글로벌 공급망의 재조정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생산기지를 다른 데로 옮겨 가지고 중국의 힘을 빼야겠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중국 불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대미 관세 인상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출 감소분도 있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의 생산기지를 베트남 등지의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움직임은 다국적 기업은 물론이고 중국 기업들의 부품 협력 업체들도 대거 이런 움직임에 편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담스러워진 거죠 현재 중국이 겪고 있는 홍력도 일종의 정치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 실패 중국이 정치적으로 자신의 힘에 걸맞이 않는 패건축으로 인해 발생한 마이너스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현재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은 단기간에 회복되기 힘든 상당히 구조적인 그런 문제로 자리잡을 것 같다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